안녕하세요.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 비상교육 함께 공부하게 된 저는 명진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오셨고요. 이 강의는 옆에 있는 이 교과서로 학교 수업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대표 저자 박영민인 비상교육 교과서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험 직전 요약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비상교육의 협조로 EBS에서 제작하고 있는 강의이고요. 이 강의, 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아, 나 이 강의 들어야겠다라는 혹은 이 강의 나한테 필요한 강의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자, 교과서 직전 요약이야. 어머. 이 강의 들으면 시험 잘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하고 클릭한 친구들 있죠. 요런 친구들.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는 시리즈도 있던데 그러면 진도 특강 비상교육 듣고 요 강의 시험 직전 요약 들으면 시험 잘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A 학생과. 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었어. 그렇죠. 그리고 진도 특강도 듣고 시험 직전 요약도 챙겨듣는 B 학생. 자. 우리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활용하고 싶죠. 근데 우리 학교 시험은 누가 내지. 여러분 학교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죠.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진도 특강과 직전 요약만 들은 A 학생과.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만나러 와서 보충하는 B 학생 중에 누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당연히 B 학생이겠죠. 그래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선생님도 이 교과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EBS 강의만을 통해서 학교 시험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 선생님을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과 뭐 하는 거예요. 보충 학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거기까지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만날 때는 항상 우리 약속해요. 학교 수업 잘 듣고 선생님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하고 나서 이 강의에 대한 소개를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요렇게 강조를 합니다. 말했듯이 우리 강의는요 총 아홉 강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 강의예요. 대신 보충 학습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총 아홉 강의 강의이고요. 자, 교과서 직전 요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시리즈 말고 우리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강의는 교과서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보충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홉 강의 그 모든 내용을 다 담긴 힘들겠죠. 그래서 요 아홉 강 안에는 교과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고. 그리고 교과서 진도 특강에는 없었던 맞춤형 문제풀이까지. 사실 우리 시험 직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요약과 문제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선생님 당장 저 내일 시험 봐야 돼요라는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만나서 요약하고 중요한 문제들 이거 놓치면 안 되라는 걸 한 번 다시 확인하고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아홉 강 동안 어떤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요. 함께 공부할 거냐면 첫 번째 요약 먼저 해야겠죠. 공부를 계속 학교에서도 열심히 듣고 선생님과 교과서 진도 특강도 함께 했다.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딱 남는 요약되는 내용을 손에 쥐고 싶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한눈에 담기라는 시간을 통해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만 압축 요약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내신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객관식 문제를. 를 통해서 우리 정답만 쏙쏙 고르는 연습 주로 우리 교과서에 자습서. 에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제 풀어볼 거고요. 우리 내신에서 중요한 거 서술형 문제도 나와요 그렇죠. 서술형을 잘 풀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서술형으로 만점 마무리까지 하면서 응 학교 수업을 잘 보충해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조금 더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이 강의는 직전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학교 수업 잘 듣고. 그리고 교과서 진도 특강 선생님이랑 아마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근데 아마 진도 특강은 안 듣고 선생님 저 시험 직전에 요약하기 위해서 이 강의만 들어왔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강의는 요약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은 내용을 다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잘 듣고 복습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 선생님과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1강에 먼저 가서 열심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시험 때문에 마음 급한 친구들 얼른 1강으로 와서 우리 직전 요약 함께 요약하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강에서 만나요.